명령, 명령은 조국의 기준 금사의 바르는 명령으로 감동이 시작되고 보람찬 금사의 생활은 명령을 받도 빛나네 명령, 명령은 조국의 꿈을 명령, 명령은 조국의 기금이라네 명령을 받고서 가는 길엔 평탄한 기도 있고 비싶은 춘춘을 바쳐갈 결전의 온도도 있다네 명령, 명령은 조국의 꿈을 명령, 명령은 조국의 믿음이라네 명령, 명령은 조국의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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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